배우 송중기의 군복무 사진이 공개될 화제입니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소해 군복무 중인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송중기가 군복을 입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송중기는 군복 차림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인데요. 송중기는 입대 전에 비해 살짝 야윈 모습이지만 여전한 꽃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모았습니다.